저 사실 어제 러닝맨 녹화 했는데 끝나고 정국이 형이 잠깐만 헬스장 들었다고 하자고 갔다가 한 2시간 반을 운동을 하고 왔어요. 또 끌려갔군요. 네. 잠깐 가자고 하더니 2시간 반은 운동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제가 처음부터 좀 더 목화 진행이 굉장히 좋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어제 녹화를 할 때까지 혼내시는 게 괜찮았는데 뒤에 운동을 2시간 반 할 것 같아요. 네. 종국이 형과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실까봐. 짐정국이 몇 때문이야? 사실 그렇죠. 제 앞길을 가로막은 거죠. 이 정도는 아닌데. 내가 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아까 그런 문자 많더라고요.